지금 뭐 하는 겁니까? 내 반 뒤졌어요? 그 여자 주려고 산 거예요? 우리 결혼 반지는 안 끼면서 다른 여자 주려고 했던 반지를 간직하고 있어요? 당장 갖다 버려요. 왜, 못하겠어요? 경고하는데 두 번 다시 내 물건에 손대지 마요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거 모르고 결혼했습니까? 그래도 결국 나 찾아와서 결혼하겠다고 한 건 당신이잖아요. 내가 몇 번이나 거절하는 거 협박해서 얻어낸 거잖아요. 그래서? 강제로 결혼 당해서 자존심 상해요?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? 내가 제안한 거래도 거절했잖아요. 가지 마요. 당신은 여기 있어요. 내가 나갈 테니까. 진짜 안 좋은 거에요. 그러면 약간, 아, 스테이... 아 아 아